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 야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IAA 조사 결과가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방류보다 나은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A 사무총장은 7일 한국행위에 앞서 일본 기자클럽이 도쿄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한국 야당과 만나고 싶고 의견이 있는 사람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A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정중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어디에나 있으며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매우 적은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의 후쿠시마 원전 현지 사무소는 일본 정부의 바람이 아닌 IAEA의 요청으로 설치됐다면서 오염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확인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 think that some people may never, never accept this or may always harbor suspicion, skepticism, this is logical, it's human natur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do the right thing. If we do the right thing, apart from the perception, we will not be harming the environment.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 CNN 방송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도 보고서 결론을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방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주장은 과학보다는 정치에 의해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측에 연락을 받고 오는 9일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통을 겪는 미국이 합성 마약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다국적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7일 합성 마약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합을 출범시키는 장관급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토드 로빈슨 차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공중보건과 국가안보 최우선 순위인 불법 합성 마약과 펜타닐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협의체는 84개국과 여러 국제기구가 참여해 합성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고 마약 피해를 줄이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한국은 참여하지만 중국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러드 벌러슨 주한 8군 사령관은 미한동맹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벌러슨 사령관은 7일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미한동맹의 바탕에는 3만 7천명의 미군 전사자와 실종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아들, 형제였던 이들의 희생은 절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되고 그들의 피와 땀은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고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수호하고 미한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미군과 한국군이 훈련을 할 때 소음도 발생하지만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정되고 번영한 한국은 한국과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하반기 북한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3,800만 달러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의 지원금 목표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WFP는 아직 모금액이 목표보다 1,200만 달러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FP는 대북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국경이 다시 열리면 즉시 보육원 어린이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병원 환자 등을 위한 식량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약 77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통제를 끝내면 대북 인도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제작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이 책자로 발간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으며 이 책자를 국내외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행사에서도 인권보고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문판 책자는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의 영문 버전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